내 나아는 사람이 나아야 돈 받고 노래하는 거니? 근데 영화 옆에 오면 돈 내는 노래고 있는 거야 그만 돈 배우는 영화 옆에 사는 거야 제가 가장 절장 악플을 다 통틀어서 우리 누나의 집 쪽에 의사하는 모든 노래의 특프로 좀 큰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이동합니다 어렸던 친구인데 오빠가 제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옥갱을 좋아합니다 옥갱을 앰플으로 드리겠습니다